그리고 이것 말고도 또 차량 보험 사기 이런 것도 있다고요? 네, 차량 보험 사기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되었었는데요. 뭐 이제 신호 위반을 한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좌회전 금지해서 좌회전을 한다든지 이런 차들이 있으면 일부러 가서 박는 겁니다. 일부러 가서 박고, 그 다음에 아 나 이만큼 다쳤다. 이만큼 정말 조금 다쳤는데도 이만큼 다쳤다. 차도 원래 파손돼 있던 건데도 이것 때문에 다 파손된 거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형식으로 하는 사기가 있고 또 좀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사기 중에는 손목치기 수법이라고 해서 손목치기 수법이요? 네, 그리고 이렇게 번화 같은 데 가끔 차들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. 뭐 강남역이라든지 이태원역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이랑 차가 같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차도 이 백미러까지 이렇게 계속 주의를 하면서 못 가는데 굳이 여기에 자기가 쳐놓고는 아 나 지금 차에 치였다고 손목 쳤다고 근데 이거 뭐 손이 좀 부러진 것 같으니까 얼마 받아야 될 것 같다. 이러면 보험회사에서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대면 조사나 이런 걸 안 하니까 그냥 입금을 해주거든요.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받아가는 수법에 사기도 있습니다.